할렐루야 2월 25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불레새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불레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져 우리를 불레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불레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불레새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불레새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 시간 후회가 아닌 회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복된 금요일 날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내면에 새기면서 우리 매주 금요일은 공동체를 좀 생각하는 날입니다 더 영약한 지체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혹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서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내 축복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부흥은 법괴를 가져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부흥은 첫째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간에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이 없다면 결코 부흥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 나라는 생명에 생생한 살아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가능성 있는 씨앗을 던집니다 그런데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하고 딱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가지 밭만 맺더라 그것이 뭔가 하면 좋은 밭 가시던 불도 없고 자갈도 없고 딱딱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그럼 밭을 기경은 누가 하는가 하면 내 마음을 네가 기경하라 우리가 마음관리는 내게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허한 마음 암연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하루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마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전히 블레셋은 강합니다 우리보다 강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마는 늘 우리는 이 유혹과 시험과 모략 앞에 이 트랩에 우리가 걸리기도 하고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강력한 블레셋 족속은 바로 사탄적 존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무기를 준비하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전열을 대우를 정비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아니요 이 싸움은 어차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자군자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걸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 사람이 가장 탁월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은 이 백성이 블레셋에서 안전하게 기거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 뭐예요? 오늘 5절입니다 우린 이걸 다 배워야 돼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메 자 미스바는 초기에 이스라엘의 정체와 종교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아마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서부터 멀지 않는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순회하면서 말씀을 뿌리고 가르쳐서 거기에 영적인 토양이 좀 이렇게 조성이 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미스바로 모이라 왜 모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께 기도하게 위하여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제 오늘 뭐 9만명 10만명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백신을 4차까지 맞으셨어요? 5차 맞고 6차 맞고 7차 맞고 뭐 라스트 파이널 뭐 피날레 뭐 아듀 백신을 맞은 들 코로나가 우리에게 방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감염에 대해서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을 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물론 좀 감기 수준으로 약화가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더욱더 쌓여간 분도 있고 오히려 이 가운데도 하나님만이 이 부분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른 요청 그것은 구약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회계입니다 돌이킴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전국교회는 왜 모든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텍스트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가끔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거 살 때 이렇게 매뉴얼 보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혼자 만들다가 어떤 때는 다리도 거꾸로 붙여놓고 나중에 다 다시 풀어야 되고 하는데 매뉴얼을 읽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충분히 소화하고 매뉴얼대로 차근차근하면 시행착오를 확실히 줄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데 자꾸 이렇게 먼저 상황상황으로 두려워하고 여기다가 의약을 대고 여기다가 뭘 대응, 대증욕법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다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이렇게 돼요 오늘 성도에게 제일 우선적인 것은 오늘 전염병이 창궐할 때 국가가 위난일 때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위대한 지도자는 이 일을 계속 강조합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오전하고 오후하고 우리 먼저 우리 사획자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교회는 열려 있으니까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 마스크에 오시면 돼요 24시간 열려 있는 데 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첫째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범하했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나이다 여러분 공정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가 하지 마세요 우리로 끼워들지 마세요 나와 이 공동체의 죄를 용서하여 접서 나를 집어넣으세요 내가 죄를 졌잖아요 나는 죄 찌지 않고 제3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죄를 먼저 고백하며 나오는 건데 오늘 여기 뭐예요? 물을 기낸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내듯이 철저한 마음을 쏟아내는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애가서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물을 기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왜? 4절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로시 그들 가운데 풍요의 신 그저 돈만 버는 거라면 주일날도 어기고 뛰쳐나가고 돈만 버는 거라면 조금 더 부정해도 그것도 그냥 돈 벌어서 현금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적당히 타협합니까? 바알과 아스다로스는 풍요의 신들이요 세계 어디를 가도 이 맨몸과 하나님은 늘 인간의 눈을 맨몸이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요인인데 바로 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백성들 앞에 사무엘은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오늘 큐티의 제목이 후회가 아닌 회개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가로니다가 후회했죠? 회개하지 않고 망했습니다 베드로가 후회하지 않고 회개했죠? 살았습니다 사울이 후회했죠? 그러나 결국 악신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후회는 자신에 대한 거고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방교회에서부터 우리 한국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귀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귀리에 엘레이손 귀리에 엘레이손 하는 순간에 나중에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뭘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어쩌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문화되면 안 되지만 돌이켜보면 참 주의 심장을 때리는 중요한 기도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회개는 하지 않고 분잡스럽게 내놓으니까 기도 끝나도 마음이 텁텁하고 여러분 시원하지 않죠? 귀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축복은 소위 따놓은 당상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7절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랙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요날 자기들이 무덤이 되는 걸 몰라요 우리가 전선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날 집에서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사법시험 합격하려는 믿음이 올 수 있어요 열심히 주일날 오늘 대박치는 날인데 길가에 자판대를 깔아놓고 돈을 벌면 저것들보다 훨씬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져요 어떻습니까? 블랙사람들은 요대를 기회로 알고 이들을 처죽이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자는 거예요 예수민 사람은 교회에 다 모였을 때 우리는 그 사이에 엄청 돈을 벌어 저들이 벌 걸 빼앗아 버리자는 말과 비슷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들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시대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하는 것보다 최선의 정책이 없다 당신이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 체험해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이거 체험해야 교회 봉사도 하고 이거 체험해야 하나님 앞에 상부도 받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지금 중무장을 한 블랙셋이 그것도 중동의 최강자의 세력이 지금 우리를 치러 왔잖아요 그럴 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랙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지들은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이 각자에게 성령이 그 위에 임했는데 왜 못합니까? 왜 그것을 지도자에게만 떠넘깁니까? 죄는 죄짓고 쾌락은 내가 누리고 회계는 지도자에게 떠넘기고 이게 바로 이백성의 영성의 저열한 수준이에요 오늘 당신은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뭐여? 나는 이미 기도해 왔지만 너희가 돌아와 회계해야 산다 한국교회 천만이여 돌아오라 십만 사역자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역사를 경험할지어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오늘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럴 때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자 이들이 미수바에 모일 때 블레스에서는 왔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스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하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면 여호와가 일하시고 여호와가 전쟁에 앞서 나가시고 여호와가 전선에 최전선에 서신다 블레스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앞에 패한지라 기도하는 시간이 질병을 이기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자녀들에게 길을 여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 내 남편 사업 잘 되는 시간이요 아니 내가 이 코로나 가운데도 생업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하며 해나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앞서 길을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기도로 기도로 기도를 남에게 짐을 지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내가 마땅히 구할 것 포함으로 그 지경과 축복이 내 앞에 넓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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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